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A god called Moïne. 자 Moïne 라고 불리는 저기 콜드는 5형식 pp죠 자 여기는 목적격 보어라고 불리는 이라고 해석해 줘야 돼 후치 수식이 당연히 자 Moïne 라고 불리는 한 신이 was defeated by a rival god called Dormaldinor 라고 불리는 라이벌 신에 의하여 패배되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곡 얘가 사람 얘기인 거네. In a terrible battle up in the star. 그래서 별들 속에서의 위에 하늘이니까 그죠 이 끔찍한 전쟁에서 이 신에 의하여 패배되어 졌습니다. Moïne fell out of the star. 그래서 이 Moïne는 별들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래로 타사마니아로 to die 죽도록 그래서 이 to die는 죽기 위해 보다는 죽도록 이렇게 죽도록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he took pity on the people. 그는 그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a가 안되는 이유는 더 피플이라 그랬잖아 우리 피플 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앞쪽에 더 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a는 안돼 자 b는 그리고 나서 그는 죽었습니다 여기는 뭐 Moïne라는 신이었겠지 자 before he died 그가 죽기 전에 자 보자 여기는 그리고 나서 그가 죽었습니다. 여기는 그가 죽기 전에 뭐가 먼저 오겠니? 당연히 C가 먼저 오지 죽기 전에 했던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죽은 거니까 그래서 순서는 C부터 오는 거야 자 before he died 그가 죽기 전에 he want to give last blessing to his final resting place 그는 마지막 축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휴식의 장소에 그래서 he decided to create human 그는 인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he was in such a hurry in a hurry 하면 바쁜 비지라는 뜻이야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는 search that 구문이 들어간 거야 search that, so that하고 똑같아 의미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매우 뭐뭐해서 뭐뭐뭐하다 자 knowing 여기는 분사구문 그래서 뭐뭐하면서, 알면서 that 하나가 생략되어 있죠 자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1번, 2번이라고 하자 여기는 3번이라고 하고 자 그는 너무 바빠서 그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서 너무나도 바빠서 그는 그들에게 사형식 동사네요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무릎을 줘야 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and he no he got absent absentmindedly gave them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들에게 큰 꼬리를 주었습니다 like kangaroo 캥거루처럼 자 콤마 위치니까 계속 적용법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의미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습니다 동명사 목적어를 쓴 거죠 and they 그리고 그들은 cried out to the heaven for help 도움을 위해 하늘에다가 울부짖었습니다 Dormand in ear heard their cry 그래서 요신 이긴 신이었죠 요신은 그들의 외침 명사야 그들의 외침을 들었고 and came down to tas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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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내려왔습니다 to see 보기 위해 what the matter was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 tasmania 로 내려왔습니다 자 he took pity on the people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부러지는 무릎을 주었고 사형식 동사죠 and cut off their inconvenient kangaroo tail 그들의 불편한 캥거루 꼬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they could all sit down at last 그들은 마침내 모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 이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